안녕하세요 제 말이 틀리나요? 뜯은 빌라입니다. 틀려요? 다행이다. 여러분, 여러분들 덕분에 틀띵하게 되어서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쿠틴타 부부. 우리의 눈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 가세요? 저는 지금... 약간 비밀인데요. 비밀인데 이제 녹음하러 가고 있어요. 녹음하러 가고 있는 게 좀 특별한 녹음이어서 사실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이제 회사한테 허락을 받고 이제 어느 분과 녹음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하루 되겠음? 하루 되겠음? 하루 되겠음? 하루 되겠음? 하루 되겠음? 저는... 촬영을 하고. 재회사할 때. 네 오늘은 저 혼자 녹음하러 가요 난 여기 C림맛 р 크림 오므라기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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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비밀이야 모르겠어 모르겠어 미안해 이건 비밀이야 최근에 진짜 뭐랄까 엄청 엄청 바쁘거든요 이제 리팩 타이틀도 뮤직비디오도 찍고 했는데 이번에 컨셉이 있는데요 이번 컨셉도 되게 멋있습니다 힘내요 고마워요 행복한 success with 사양 사양 리팩 예이 야이 오늘 좋은 꿈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루가 어떻게 되세요? 최고 오늘의 하루가 최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좋은 일 우리 자신의 бо절이 여러분 저희랑 여러분 네. I hope you can rest well once you get home. If I, if I, if I, if I go to my dorm, Yeah, I can, I can rest very well though. Yeah. Thank you. Don't worry about me. You will get... What? What? Too fast. The text is too fast go up. I'm sorry. Stay healthy. Yeah. Thank you. Apacabar. Apacabar. Love you. Love you. Yeah. My camera, the camera, the camera, the camera, the camera and the camera. Yeah. And now the camera is the camera. I have to take a picture. I have to take a picture with the camera. I have to take a picture of my camera. And since it's like I really want to wear it. And it's a good outfit. I like a stitch of the adidas. For some people I着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할 기타를 불러주실 수 있나요? 마할 기타 마할 기타 좋은 말을 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조심해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너 그 노래 좋아해? 정말 좋아하는 노래 그 노래 좋아해 그 노래 좋아해 저는 아직 밥 안 먹었어요 밥 빨리 먹어요 저도 지금 너무 배고프긴 한데 녹음실 가서 먹을 게 있겠죠? 아니면 사 가려고요 아무튼 오늘 모르겠어요 녹음실 가서 인스타 라이브 한 번 더 켤 수 있으면 더 켜고요 좀 그렇다 싶으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등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스티커로 뭐랄까 진짜 걱정 많이 했었는데 뭔가 그런 걱정들을 다 우리 팬 여러분들이 없애주는 거 같아서 그게 정말 응원이 되고 힘이 되는 거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또 뭐 저의 작업물이나 뭔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기면 열심히 하도록 할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